오디 하이텍 저희는 오디 하이텍이라는 아웃도어 LCD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은 싱가폴 커뮤닉 아시아의 투명 LCD와 아웃도어 LCD, 미러 LCD 소개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지금 주력 아이템으로는 투명 LCD와 아웃도어 LCD, 고위도 LCD입니다. 투명 LCD의 경우는 전면에 영상을 틀어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하는 제품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두배의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옵션상으로 IR 터치 스크린을 적용할 수 있어서 광고할 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명 LCD를 이용해서 일반 냉장고에 적용했을 경우 냉장고 강원을 이용해서 투명 LCD를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력 소모가 적어서 냉장 쇼케이스 홍보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 반응은 일단은 눈에 확 띄는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많고요. 저희가 원래 투명 LCD 같은 경우는 마케팅 용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광고 업체라든지 마케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 제품 홍보용으로 디스플레이 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대리점 하고 싶다는 문의가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냉장 쇼케이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냉장고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주세요.